기절 안왔네 와 라인이네 정프렌데라인 되겠었나 정프렌데라인 포렌데라인 5 처럼 응 용 용 주님 지금 방음 민 ㄷㄷ 어? 야.. 원래 1500점 되었으면 궁을 찾잖아 이제 총력평도 되어야 되겠나 보네 땅땅 맞고 뒤져버려 똑같은거 이제 한 1800 해야 궁이 이제는 자 한 대씩 죽어버린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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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아휴... 힐 맞고 때릴거야 힐 안 맞고 때렸다 하자 아이씨 아이씨 바로 만스레한테 터져가지고 둘개 피클스파 조용히 했다 아쉬 brown 1위에 1위에 좋으러 1위에 2위에 와아.. 대박이야 야.. 아나가 죽으면 안된데 뭐야 이것도 잡았네 나이스다 아 왠지 나왔네 아 아니 아니 옆에 맞아 가게 안는데 아 저게 맞아? 아 이거 아 ㅠ 루 Build 루 ㅠㅠ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ㄷㄷ ㄷㄷ 포스하겠다 안 돼에에에에 까비 professora ㄷㄷ 히힛 와 여기 어? 그래 가야지 총 3-8-4-2-2 높은 라운드가 이 해보자 적극 위치에 띄게 변해야지 금방 ør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